여러분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모든 일이 잘되지 복되지 축복되지 그리고 돈되지 자 띵작 출발합니다 송이채 스파이크 아 근데 이분은 새해보다 복이 좀 없었네 자신이 얼굴을 맞아버렸어 본인이 이걸 누구한테 이거 뭐라 그럴거야 올해는 그냥 액땜에 따라고 칩시다 그렇죠 연초에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야죠 아 안풀린다 안풀려 발색 특징 경림 컴다운 자 박상민 니그 최인진 토스 잘 올라갑니다 공격이 잘 안돼 갑자기 왜 그러는거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귀엽네 그렇지 사인이 맞지 않아 범신을 만든 귀엽은행 팀인데 새해부터 화내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이정철 감독님 새해니까 참아야죠 참읍시다 그렇죠 참는 이에게 복이 오나니 자 경기에 나타난 오뚜기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오뚜기 2오뚜기 3오뚜기 오뚜기들 지퍼합체 개구리들의 합창이죠 개구리 왕루니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런 왕루니들의 모집이죠 모집 모음 아우 정말 대단함 이런 바이플레이 우리 팬들은 이런 분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우 대단함 하지만 마무리는 저야죠 마무리는 누가 내가 이거 아가메즈 오뚜기가 득점을 성공하면서 그렇지 오뚜기들의 마침표를 찍네요 아 뽀뚜기 너무 잘해 이럴 때 아프네 뽀빠 매질게 뽀뽀 아우 나쁘러 뽀뽀 바쁘십니다 당연한 스파이크 잠깐만요 잠깐만요 손주영 선수 얼굴에 맞았죠 어이구 아프겠다 아 큰일났네 그죠 이럴 때 바로 달려갑니다 사과랑 돈 갚는 건 여러분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른 사과 아우 너무 보기 좋아요 헤이 커몬 넌 내 사과를 꼭 받아야만 해 아우 이런 매너 너무 좋다 매너 좋아 오 이정도는 뭐 기본 아니겠어 이런 매너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죠 자 이제 여기 공격 들어갑니다 아하 하지만 이다영 선수의 손에 맞고 터치아웃이 됐네요 언니 이겼네 아우 좋아 나 너무 좋아 아 시원하다 언니 다시 한번 줘봐 내가 이번에 막아줄게 그래 다시 한번 갑니다 백어택 이번에는 이다영 선수 손이 아닌 양우진 선수의 아 맞았네요 맞아서 손가락이 맞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부나지 그렇죠 뭐 싸우지 다 아세요 싸우는 게 아니죠 오늘 친한 자매 사이 아니겠습니까 친한 쌍둥이 자매 다음 주에 또 어떤 띵 장면이 있기대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